뭐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촬영하고 있고 지금 쉬고 있어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좀 자려고 날이 너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알겠죠?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다들 쉬고 있겠죠? 푹 쉬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활기차게 잘 해보아요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공부하지 말아요 놀아요 놀아야지 그리고 내일부터 공부하면 되니까 맞죠? 내일 시험이면 오늘 좀 놀고 공부 있다가 해요 놀아 놀아야지 스트레스 풀어야지 응? 응 그래야지 여러분 나는 좀 잘게요 여러분들도 갈 거 하세요 안녕 나 간다 딱 5분 5분 7, 7, 9 가야겠다 5분 20초 남았어 화이팅 4분 16, 9 30초 남아 17, 12초 남아